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중결투액의 일시종결 허니강사입니다. 자 다들 토익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시험 직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바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특강은요 여러분 문제를 같이 푸는 특강은 아니고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파고다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상단에 이렇게 특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들어가셔서 문제팩 다운받으시고 문제를 풀고 오셔가지고 이 특강을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그럼 문제를 풀고 오셨다는 전제하에 저는 바로 파트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1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림 문제가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강사님들이 강조하죠. 파트1은 무조건 오답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파트예요. 자 근데 1번 문제 시작 전에 성우가 막 겁을 줘요. 시험지에 어떠한 낙서를 했을 경우에는 제재 조치가 들어갈 거다라고 겁을 주지만 우린 그걸 무시하고 그림 밑에다가 헷갈리면 밑줄 그죠? 틀리면 X 틀리면 X 틀리면 X 표시하시면서 확률적으로 답이 될 만한 거를 마킹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하는 부분인데 파트1은 보기 문장을 완벽하게 듣고 해석해서 푸는 파트가 절대 아니라 앞에서부터 끊어듣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끊어듣기 하시면서 답이 아닌 포인트를 찾아내시고 보기를 지우시면서 푸는 파트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게요. 보기 A, B 중에 즉 초반에 답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보기가 사실은 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기 D까지 마무리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 핵심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고 오셨으니까 바로 1번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그림 보시면 2인 이상 등장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그림에 2명 이상 등장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될 게 주어 자리부터 잘 잡으시는 거세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한 명인지 일부인지 모두인지부터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 인물 그림에서 기본 포인트는 손끝, 시선, 그리고 착용 상태, 그리고 주변 사물까지 다 정리해놓고 들어가셔야겠죠? 자 그러면 저희 1번의 보기 A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사 들리셨나요? 뭐래요? 핵 빈이 나왔죠? 빈 빈 빈. 빈 뭐예요? 완료예요. 상태 묘사죠? 그죠? 자 그림 보시면 테이블들은 나온 상태이고 이미 되어지는 상태인데 어떻게? 일렬로 정렬 배열이 되어지는 상태래요. 무조건 답인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끝까지 듣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보기 B, C, D의 속어 포인트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보기 B 첫 단어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B, some furniture is being assembled outside. 자 동사 들리셨어요 여러분? 동사 뭐래? It's being assembled가 나왔죠. 그죠? 얘 뭐예요? 비빙 pp가 나왔네. 비빙 pp는 파트 1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자 우리 간단하게 화면 보시면서 시험 직전이니까 완벽하게 좀 정리하고 가실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비빙 pp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진행에 bpp 수동인 거죠. 진행 수동이에요. 진행 수동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주어가 pp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즉 그 말은 뭐랑 같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사람이 pp 행위를 주어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파트 1을 푸실 때 빙은이꼴 뭐랑 같다고 보셔야 돼요? 빙은이꼴 사람의 동작이랑 같다고 보시고 그래서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그림에서 보기에 빙이 들어갔다. 사람의 동작 자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기는 해석하실 필요 없이 소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근데 빈출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빈출 예외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비빙 다음에 pp 자리에 어떤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 디스플레이드 이동사 외워 가셔야 돼요. 어떻게 접근하셔야 돼요? 당연히 빙이 났기 때문에 주어가 dp가 되고 있는 중이다.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또 어떤 예외가 있대요 여러분? 상태 묘사도 가능하다고요. 주어가 dp가 되어져 있는 상태다도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보실 건데 비빙 퀘스트에요. 우리 퀘스트는 던지다 말고도 그림자를 드리우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퀘스트라는 동사가 우리 이명사 쉐루 엮어서 나왔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빙 퀘스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그림인 거죠 여러분. 그림자가 이스빙 퀘스트에 드리워져 있는 중이다. 뭐예요? 사람의 동작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자연현상을 이해한 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빙 퀘스트 쉐루 엮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서 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b번 문장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실 건데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셔야 돼요? 주어가 어셈블 조립되고 있는 중이다. 즉 사람이 무언가를 조립하고 있는 동작이 그림상에 나왔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확실하게 소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뒤에 들을 필요 없이 동사에서 소거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자 우리 보기 c 들어볼까요? 자 앞에서부터 끊어듣기 해보실게요. 이거 확실하게 답될 수 없죠. 왜 커스터머들이 오더하고 있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에서 확실하게 소거해 주시면 되고 자 보기 d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리셨어요 여러분? some people이 뭐라고 있대? taking seats 하고 있대요. 그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 take a seat 자리에 앉다 라는 뜻이 있어요. take a seat 자리에 앉다. 근데 걔가 진행으로 나설 경우에는 앉는 동작이 돼요. 자 근데 지금 그림상에 보시면 이 사람들 이미 앉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기 d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 d, 사람들, 앉아있는 상태를 묘사할 땐 어떤 동사가 나왔어야 될까? 그러면 이미 앉아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는 bc랩, 앉아있는 상태 또는 bc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놓고 가주겠습니다. 그럼 bc랩 절대 답될 수 없고 답은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저희 바로 2번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그림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그림이네요. 제가 앞에 1번 문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그림에서 보기에 빙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보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이 소거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1번에 적어놨죠?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그림에서 빙이 들어간 보기 소거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사람 관련 명사가 들어간 보기 소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뭐 여러분? 사물의 위치를 미리 좀 정리해 놓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고 오셨잖아요. 바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번부터 들어볼까요? 주어가 있는지부터 이거 왜 안 돼요 여러분? 저희 좀 전에 설명했죠? 카펫은 나왔지만 사람이 롤업하고 있는 동작이 나왔어야 돼요. 롤업되고 있는 중에 아니죠? 확실하게 소거하시면 되겠죠? 자 보기 b 들어볼게요. 빙 동사들의 it's 빙 났죠? 그럼 어떻게 접근하셔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테이블이 어셈블되고 있는 중이다. 어셈블하고 있는 동작 안 나왔죠? 확실하게 소거하시고 자 C 뭐가 들리세요? 쿠션 샛빈 핫빈 핀 핀 핀 아까 앞에서 했죠? 완료 상태의 묘사 여기까지는 들만 하시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싱이 이 복이 어디에서 버리셨어요 여러분? 저는 핫빈 스택돈에서 버렸습니다. 지금 의자들은 나왔지만 스택돈 더미로 쌓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소거하셔야겠죠? 그래서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그림에서 복이 a, b에 빙이 났고 복이 뒤에 스택돈 더미로 쌓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C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끊어듣기 하시면서 답이 아닌 포인트를 찾아내시고 소거법 이용해서 풀어준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파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트 1과 마찬가지로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헷갈리면 밑줄 표시 틀리면 X 표시 하시면서 풀어주시는 거고 파트 2의 기본 포인트는 보기 3개 중에서 정답을 들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답이 아닌 보기를 찾아내시고 지우시면서 확률적으로 답이 될 만한 보기를 마킹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실게요. 답이 아닌 거를 찾으시는 문제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두 번째 보시면 의문사 의문은 기본적으로 예수는 절대 안 되죠. 기본 포인트 세 번째 동일 단어 반복 특히 질문에 나왔던 단어가 보기에 그대로 반복이 되거나 유사 발음의 단어가 보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포인트 기억해서 가시면 해석이 안 됐을 때 적용하실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보시면 질문과 상관없는 대명사가 들어간 보기 무조건 소거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진짜 중요하죠. 모르겠다는 무조건 답이에요. 뭐 모르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얘가 책임자인데 얘한테 물어보지 그래 여기에 나와 있을 거야. 이걸 참고해봐. 뭐 여전히 고려 중에 있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 들은 바가 없어 모르겠다라는 무조건 답이다 라는 거를 위해 가셔야 되고 자 6번 보시면 첫 단어부터 의미가 담긴 동사까지는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 직청 직회가 된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파트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렵고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첫 단어부터 기본 동사까지만 잘 잡고 들어가셔도 질문의 객관적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놓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고 오셨으니까 저희 바로 해설 진행하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 질문 이렇죠. 자 바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단어부터 동사까지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질문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선 질문 자체가 what이라는 의문사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저 what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질문의 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what 뒤에 명사가 나왔다면 무조건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what topic 주제 묻는 거고 what cost 비용 묻는 거잖아요. 이 질문의 의도는 어떤 종류의 컴퓨터를 너 갖고 있어? 라고 묻고 있어요. 그죠? 어떤 종류의 컴퓨터를 너 갖고 있니? 라고 앞에 있는한테 물어봤고 답이 아닌 걸 전해셔야겠죠. 자 거기 ABC 바로 쭉 들어보실게요. 자 ABC 보기 이렇습니다. 너 어떤 종류의 컴퓨터 갖고 있어? 라고 했더니 드는 애가 너 왜? 왜 물어보는 거야? get one 하려고? 라고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너 왜 물어보는 건데 하나 사려고 해? 답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라고 딱 기억해 놓고 들어갔다면 종류가 들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매칭되는 보기가 아니란 말이죠. 종류에 대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답이 확실히 아닌 것 같진 않고 애매해. 이럴 경우에는 어떤 표시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밑줄 쳐놓고 들어가셔야겠죠. 아까 소거법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보기 B 볼게요. 어떤 종류 갖고 있니? 라고 했더니 에러 스토어 절대 답 될 수 없죠. 이거는 무조건 답이 아닌 보기니까 확실하게 X 표시해 주셔야 되고 자 보기 C 보시면 I have some까지는 들을만해요. 왜? 내가 어떤 무언가를 갖고 있어 이렇게 나왔다면 답이 되겠죠. 저는 some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이 보기 소거 포인트 어떻게 되는 거예요? time to LP 여기서 관련이 없는 거죠. 내가 널 도와줄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B, C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답은 A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셔야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저희 4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첫 단어부터 동사까지 무조건 잡아보시고요. Where in the break room are the paper cups? 자 질문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의문사 왜요는 들리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 어떻게 잡고 들어갔었어야 돼요?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됐더라도 방 어디에 컵스가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잡고 들어가셔야겠죠. 그럼 질문의 의도 뭐예요?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자 보기 A, B, C 바로 들어볼까요? 자 보기 A, B, C 이렇게 했죠. 우선은 저는 보기 A 같은 경우에 I'll 여기까지는 들었어요. 왜?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널 위해서 find them 해줄게. them. cups를 찾아줄게. 이렇게 나왔다면 답이 됐을 거예요. 근데 뒤에 with it. 이 시에 받는 대상 안 나왔죠. 우리 아까 파트 기본 설명했죠. 질문과 상관없는 대명사가 들어간 무기소거 한다라고 했거든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주의할게. 뒷덩어리에서 확실하게 소거해 주셔야겠죠. 자 보기 B 볼까요? did we purchase more? 우리가 더 구매했었던가? 라고 묻고 있죠. 있던가? 라고 묻고 있다고. 질문이 장수를 묻는 건데 순간적으로 보기 B. 장수에 대한 답을 예측했는데 답이 아닌 것 같진 않고 조금 애매해. 이럴 경우에는 이게 뭐지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빨리 밑줄로 쳐놓고 보기 C가 답이 아니면 확률적으로 답은 B겠죠. 그죠? 자 보기 C 볼까요? 첫 단어 뭐냐? 서랍인? sure. 그죠? 얘는 뭐랑 같은 거예요? 의문사 의문문에서 예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A씨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답인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저희 5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보세요. should I ship this package to the head office? 자 동사까지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들었어야 돼? ship까지는 무조건 들었어야 돼. 그죠? 그럼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head office로 이 패키지를 내가 ship해야 돼? 라고 상대방한테 묻고 있죠. 자 우리 파트에서 질문에 should나 must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해야 한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의무나 제한 여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는 내가 보내야 하는 거야? 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봤더니 자 보기 A, B, C 바로 들어볼게요. 답이 아닌 거 전해주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보기 A, B, C로 했죠. 우선은 내가 배송해야 하는 거니 보내야 하는 거니 라고 했을 때 좀 더 많은 운전자들 이거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다들 아셨을 거예요. 그죠? 자 보기 B 볼게요. 만약에 파트 포시다가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낯선 발음의 단어가 들려 그럼 어떻게 접근하셔야 돼요? 어 이게 뭐지? 라고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면 그 문제 망하게 돼 있어요.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낯선 발음의 단어가 들리면 아 고유명사구나 제3자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기 B 같은 경우에 브로스라는 애가 drop it off 할 거래요. 우리 it은 뭘 받는 거야 여러분? 질문과 상관이 있는 대명사가 무조건 보기에 나와야 되잖아요. it은 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에 this 패키지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이도? 너가 할 필요가 없고 브로스라는 애가 대신 해줄 거야 라고 너의 의무가 없다 라고 응답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앞에 뭐가 생략된 보기인가요 여러분? no가 생략된 보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너 그럴 필요 없어. 그죠? 근데 만약에 헷갈렸다면 밑줄로 살려놓으시고 다시 보시면 아예 센트까지는 들을만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미 센트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네가 할 필요 없고 내가 이미 보냈어 이렇게 나왔다면 다 되겠죠. 근데 이거 왜 안 돼? 저는 댐부터 지웠어요. 우선 댐이 받는 대상 안 나왔죠? 이 질문에 패키지 하나 나왔어요. 댐 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패키지는 소포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A씨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저희 계속해서 6번 들어보실게요. 자 질문 첫 단어부터 자 이렇게 동사까지는 무조건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테이큰까지는 무조건 들었어야 되고 질문이 헤브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완료나 경험 여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딱 들었을 때 너 이미 테이큰했지? 인플로이 교육을, 과정을 완료한 거지? 라고 물었다고요. 완료했으면, 끝났으면 yes, 아니면 no. 당연히 생략도 가능하고요. 그죠? 자 보기 A, B, C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기 A, B, C 이래 있죠. 여러분, 너 과거에 테이큰했니? 라고 했더니 I didn't know. 몰랐다. I had to. 내가 했었어야 했는지 몰랐는데? 라고 응답하고 있죠. 즉 어떤 이도? 나 못했어. 앞에 no가 생략된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보기 B, 당연히 답이 될 수 없어요. 직원, 감사, 만찬, 저녁 식사라는 뜻인데 만약에 이 6번 문제잖아요. 여러분, 5번 문제가 어려웠어. 걔 생각하느라 6번 말렸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든 푸셔야 돼요. 그럼 출제자가 보기 B를 낸 의도가 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질문이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단어 반복이나 유사 발음이 확률적 소거 포인트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했어요. 그러면 B, 소거할 수 있겠죠? 자 보기 C 볼게. 물론이지. 이미 내가 완료했지. 여기까지는 들을만해요. 근데 이 보기 왜 안 되는 거야? 뒤에 테이큐돼요. 내가 너를 거기로 안내할게. 얘는 논리적으로 매칭이 될 수 없잖아. 여러분, 질문이 뭐예요? 과정을 완료했지? 아니, 못했는데. 답은 A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자, 저희 계속해서 7번 들어볼게요. 자, 첫 단어부터 소거법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거세요. 자, 여기까지. 첫 단어부터 동사까지 무조건 잡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 어디까지? 들은, 취어, 텐드까지는 무조건 들어주셔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집중하시고 보실 건데. 지금 질문이 들은트라는 낫이 들어간 부정 의문문이 나왔단 말이죠. 자, 부정 의문문의 기본 포인트는 뭐냐면 문장의 낫은 무시하셔야 돼요. 무시하시고 해석상 긍정이랑 같다고 보고 그러면 예스 아니면 노 라고 응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질문 딱 듣자마자 어떻게 접근을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너 과거에 파티 참석했지라고 묻는 거랑 같다고 해석상 긍정. 너 지난밤에 파티 참석했었지? 참석했으면 예스 아니면 노 라고 응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보기 A, B, C 바로 들어보실게요. 자, 보기 1회 했습니다. 너 과거에 참석했었지라고 뜬 담라이트에서 라이트 하세요. 절대 답될 수 없죠. 이거 외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라이트, 나이트, 라이트, 나이트 이렇게 유사 발음 수거도 가능했겠네요. 이렇게라도 푸셔야 돼요, 시험 보실 때.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푸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기 B 보실게요. 내가 끝냈어야 할 때 우리 assignment,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우선 assign은 할당하다, 배정하다, 맡기다의 뜻이 있는데 얘가 명사로 나왔을 경우에는 A씨에서 확률적으로 할당 배정보다는 equal, task 동요로 굉장히 잘 나와요. 업무, 일.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응답한 거예요? 나 과거에 업무를 했었어야만 됐어. 끝냈어야만 됐어. 즉, 그 말은 못 갔다라고 응답하고 있죠. 그러면 질문이 해석상 긍정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너 과거에 참석했었니? 라고 했을 때 아니, 못 갔어. 가 돼야겠죠. 그럼 앞에 뭐가 생략된 보기라고 보셔야 돼요? yes가 아니라 no가 생략된 보기라고 보셔야겠죠. 그죠? 자, 보기 C 볼게요. 이거 왜 안 될까? 너 과거에 참석했었니? 위까지는 들을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안 될까? we'll be there. 우리가 거기에 8시까지 갈 거래. 거기가 어딘데? 파티는 지난 밤에 끝났는데, 여러분. 그죠? 시제 불일치이기 때문에 답이 절대 될 수 없겠죠. 그럼 답은 무조건 B. 자, 저희 계속해서 8번 문제 들어보실게요. 자, 이거 끝에 어떻게 끝난 문제? 들은치로 끝난 부가 의문문. 부가 의문문 왜 쓸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 라고 되묻는 의도가 뭐예요? 의도. 상대방한테 확인이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콤마디 들은치로 끝났다라는 거는 이 질문의 주어가 you라는 거예요. 그죠? 들은트, 시제는 sent, 과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질문 어떻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너 그들한테 인보이스 보냈지. 이렇게 잡고 들어가셔야겠죠. 너 그들한테 인보이스 보냈지? 그러면 yes, 아님 no라고 응답 가능하고 당연히 승략도 가능해요. 그죠? 자, 보기 A, B, C 바로 들어보실게요. A. She has a great voice. B. Haven't they made the payment yet? C. A fast delivery service. 자, 보기 이렇습니다. 보기 A 끝까지 들으실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왜 안 되요, 여러분? 우리 아까 설명했죠. 질문과 상관없는 대명사가 들어간 보기엔 쓰레기예요. 보기 A, 저 뭐 나왔어요, 여러분? C. C가 받는 대상 지금 질문이 나왔나요? 클라이언트예요. C. 받을 수 없죠. 이거 놓쳤더라도 확률적으로 어디에서 소거 가능해? 유사 발음. 어떻게? 인보이스 송장, 보이스 목소리. 이렇게 소거 가능했죠. 자, 보기 B 볼게요. 데이는 뭘 받는 거야, 여러분? 클라이언트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이대로 응답한 거야, 여러분? 그들이 메이크업 페이먼트 안 한 거야? 아직 안 했어? 라고 묻고 있죠. 즉, 그 말은 내가 인보이스 송장은 보냈는데 그 후속 조치, 후속 반응이 없었던 거야? 라고 응답하고 있는 거죠. 답 될 수 있겠죠. C. 빠른 배송 서비스. 절대 답힐 수 없죠. 답인 무조건 B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9번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자, 질문 굉장히 길게 나왔죠.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Do you want Jane or Sue Young to attend? 여기까지는 무조건 들어주셔야겠죠. 의미가 담긴 동사까지는 무조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떤 의문문? 중간에 OR 들어간 선택 의문문이죠. 자, 선택 의문문의 기본 스킬 좀 정리하실게요. 자, 앞에 화면 보시면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파트 기본 개념 정리할 때 질문에 나온 단어가 보기에 반복이 되면 확률적으로 오답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택 의문문은 예외적으로 질문에 나온 단어가 그대로 쓰이거나 동의어가 들어가는 보기가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예수는 응답 절대 불가하고 성질이 비슷한 단어를 좀 캐치해놓고 들어가셔야겠죠. 이 질문에서는 사람들이 비교 대상이 되겠네요. 그죠? 자, 네 번째 보시면 당연히 제 3의 답변 응답 가능하고 모르겠다 응답 가능해요. 너 제인이 오늘 미팅에 갔으면 좋겠어. 수영이 오늘 미팅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얘네 둘 말고 뭐 타미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도 응답 가능하고 아니면 나 아직도 고려 중에 있는데 니가 그냥 알아서 해. 뭐 아무나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도 응답 가능하겠죠. 답이 아닌 거를 지워내셔야겠네요. 그죠? 자, 보기 ABC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보기 이래 있죠. 누가 갔으면 좋겠니? 너 이랬더니 듣는 애가 뭐래? You are not going? 너 안 가는 거야? 님은요? 님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제 3의 인물 너가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응답하고 있죠. 답 되겠죠. 근데 만약에 순간적으로 모르겠어. 헷갈려. 예상했던 답이 아니야. 이럴 경우에 밑줄로 빨리 살려놓고 넘어갔을 때 보기 B 볼게요. 이거 왜 냈을까? 당연히 해석이 됐다면 논리적으로 매칭이 안 되겠죠. 근데 출제자가 굳이 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런치, 런치. 이렇게 유사 발음 소거하시면 되겠죠. 자, 보기 C 볼까요? 누가 참석했으면 좋겠어. 오늘 있을 미팅에 라고 했더니 그들이 지난 밤에 도착했는데 어젯밤에 도착했는데 매칭이 안 되는 보기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죠? 그럼 답은 무조건 A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을 좀 정리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자, 파트 3, 4 들어보실 건데 자, 파트 3, 4는 공통적으로 긴 지문이 나와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파트 3은 두 사람 이상의 대화가 나오는 거고 파트 4는 스피커 혼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파트 3, 4를 푸실 때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다 듣고 내용을 이해해서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질문이 요구하는 것만 꼬집어 듣기를 하시는 거예요. 꼬집어 듣기 하셔야 되고 중간에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은 조금 찝찝하고 답답하겠지만 뭐 주어, 동사, 시제 위주로만 좀 흐름만 좀 따라가시고 딱 듣다가 질문 키워드가 딱 들리는 순간에 초집중 하셔가지고 그 근처에 나왔던 단어와 동의어가 들어간 보기를 제때 순발력 있게 막행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파트 3, 4의 포인트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발력 있게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질문 순서대로 질문 순서대로 대화 내용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트 3, 4를 푸실 때 들으시면서 동시에 푸시고 대화가 끝났을 때는 마킹을 끝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들으면서 동시에 푸시는 거예요. 자, 근데 들으면서 동시에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들으면서 동시에 풀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죠? 100% 청취에만 의존 말고 시각적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한대요. 들으면서 동시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들으면서 질문하고 보기를 해석하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마킹할 수 있게끔 질문하고 보기의 단어가 눈에 잘 보이게끔 정리해 놓고 들어가시면 필요한 것만 딱딱 듣고 마킹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질문 키워드 무조건 동그라미로 잡아 놓으라고 해요. 외문사 동그라미 질문의 주어 동그라미 눈에 띄는 키워드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보기 같은 경우에도 동사, 명사 위주로 끊어서 밑줄 빠르게 치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꼼꼼하게 해석해봤자 다 필요한 내용도 아니고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눈에 잘 꽂히게끔만 밑줄 쳐놓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키워드 정리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900반 수업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 눈 감고 듣거나 고개 끄덕이면서 뭐 적고 계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조건 저도 시험 볼 때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 질문하고 보기가 눈에 잘 보이게끔 꼭 정리해 놓고 들어가셔야 되고 자, 그럼 문제 풀고 오셨잖아요. 저희 바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번부터 12번 제가 좀 전에 앞페이지에서 설명했던 키워드를 좀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자, 파트 3 남녀대화예요. 주어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자, 10번 질문은 남자가 요구하는 게 뭔지죠. 남녀대화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바래하는 거를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에 대한 설명인지 그의 급여인상인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인지 아니면 휴가인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탄어가 눈에 잘 들어오게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여자가 염려하는 게 뭔지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점이나 걱정거리 문제는 출제자가 어떻게든 느낌이 구린 단어 위주로 힌트를 줘요. 막연하게 듣지 마시고 아, 느낌이 구린 단어를 들어야겠다. 이렇게 대기하시고 들어가셔야겠죠. 자,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거 아니면 중요한 고객한테 어떤 좋은 인상, 감명을 주는 거 아니면 프로젝트의 마감일을 미팅 맞추는 거 아니면 스킬이 있는 직원 숙련된 경력직의 직원을 고용하는 거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자, 12번 질문 보실까요? 이 질문 무조건 누구 말 듣는 거래요, 여러분? 무조건 대놓고 남자 말만 들어 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남자 말에 따르면 남자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단서가 무조건 들려야 돼요. 자, 보기 보시면 추가적인 자, 우리 아까 앞에서 파트에서 했던 어사인먼트 기억나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떻게? 일, 업무로 해석하는 거라고 했죠. 추가적인 업무를 하겠다. 아니면 직원들을 교육시키겠다. 아니면 휴가에 대한 일정을 개시하거나 공지하겠다. 아니면 인사과의 매니저한테 컨택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놓고 들어가시면 단어가 눈에 조금 더 빨리 꽂히실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풀고 오셨으니까 바로 음원 들으면서 단서를 좀 비교해 볼까요? 자, 남녀 대화 기억하시면서 남자가 발휘하는 게 뭔지를 들어보실게요. 여기까지 흐름은 잡히셨죠? 안녕, 여자야. 네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잡아놓고 자, 여기에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들리세요? hoping I could, hoping I could, I hoping I could로 나왔네요. 저, 바래요, 바래요, 바래요. 제가 could 할 수 있길 바래요. 이것 때문에 뒤를 집중해서 들어주셔야겠죠. 자, 따라가 볼게요. 너의 승인을 좀 겟했으면 좋겠는데 동의가 좀 필요한데 베케이션 데이스를 사용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그럼 답은 무조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단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저 휴가를 원해요가 돼야겠죠. 그럼 마킹 끝내고 내려가서 우리 컨설턴트 킵 해놓고 보기 보시면서 대기 빨리 타셔야겠네요, 그렇죠? 자, 여자가 염려하는 게 뭔지 보기 보실게요. wonder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프로젝트의 마이 포션을 끝냈어요. 좋네요. 흐름 잡아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말이야, still, 여전히 많은 월크가 있대요. 끝내야 될 이전에 흐름 잡아놓고 나왔죠. 나 염려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뒤집지요. 들리세요? 나 염려가 돼, 프로젝트가 온타임이 컴플릿하지 못할까 봐 염려가 돼 라고 했죠. 그럼 답은 단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프로젝트의 마감일을 맞추는 거가 돼야겠죠. 그러면 C 끝났어. 그럼 이게 맞는지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이 내려가서 맨세에만 집중하시면서 보기 눈 보셔야겠죠. 그거 이슈 안 돼요. 여기서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 말만 뭐가 들리세요? I'm willing to가 나왔죠. 나 기꺼이 뭐뭐 할게요. take on extra work. 뭐래요? 나 기꺼이 추가적인 업무를 take on 해줄 수가 있어요. 라고 했죠. 그럼 남자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인 업무를 내가 억세압에 take on 하겠다가 대하겠네요. 답은 무조건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들어주시면 되는 거세요.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3번부터 15번 우선 보시면 시각정보 연계 문제 나왔네요. 자 근데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키워드 정리해놓고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13번 질문 중요합니다. 이 질문 왜 중요할까요? 우선 질문은 간단하잖아요. 남자의 잡이 뭔 거 같아? 라고 묻는 건데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남자의 잡이 뭐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그럼 이 질문은 남자가 직접적으로 누구인지 언급해주기보다는 다른 보기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답에 근접한 보기가 뭐야?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단어 위주로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랑 관련된 사람인 건지 단어가 되는데 빨리 꽂히게끔 정리해 놓으시고 자 14번 보실게요. 시각정보 연계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래픽 보면서 플라는 문제 이런 시각정보 연계 문제 기본 포인트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질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이런 질문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질문이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건지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기에 나오지 않은 나머지 정보를 잘 보이게끔 정리해 놓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세요. 자 그래서 14번 질문 보시면 질문의 해석은 깔끔하게 되실 거예요. 어떤 제조업체를 여자 말에 따르면 여자가 좋아한다고 하는지 그럼 이 질문 마킹하실 때 꼭 들려야 될 동의어는 likes가 돼야겠죠. 그죠? 자 보기에 나오지 않은 나머지 정보 분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표랑 비교하셨을 때 이게 지금 보기의 정보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나머지 것들을 좀 잘 보이게 정리해 놓고 들어가셔야겠죠. 들으면서 동시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나머지 정보 좀 정리해 놓으시고 자 15번 보시면 남자가 offer to do 뭘 해주겠다고 남자가 뭘 하겠다고 제안하는지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단서가 남자 말에서 I can이 나왔다면 그 뒤가 무조건 답이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남자 말에서 I will 이렇게 나와도 답 되겠죠. 해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래에 대한 답이 되어야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15번에 보기 키워드 이렇게 좀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보기 어려운 단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밑줄 치고 자 저희 바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녀대화라는 거 기본적으로 기억해 놓고 들어가셔야겠죠. 여기까지 흐름은 잡히셨어요. 너 찾고 있어 특별한 거 까지만 잡아 놓고 기뻐요. I'd like to buy a winter coat 여기서 저 winter coat을 찾고 싶은데요 사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고 있죠. But I'm not quite sure which one is best which one is best인지 not sure 확신이 없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남자 누구일 것 같아요? 코트를 사고 싶어하는 여자한테 뭐가 베스트 옵션인지 설명해 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답인 확률적으로 판매원이 될 수 있겠죠. 이해 되셨나요? 확률적으로 그럼 마킹이 끝나고 내려가서 질문에 키워드 킵 해놓고 빨리 오른쪽에 표 보시면서 단서 나올 때까지 대기타셔야겠죠. 자 표 보실까요? What exactly did you have in mind? 뭐요? Well, I go skiing a lot so I want to get something nice and warm. 이런 거 원해요. But it can't be too expensive. 비싸면 안 되고요. I understand. 이해했고요. And we have some really reasonably priced padded jackets 표 보다가 들리세요. 한 번 더. We have some really reasonably priced padded jackets 뭐가 하나스러움 파리 자켓 나왔죠. 잡아놓고 At the moment 현재 check out this catalog 아 I like them a lot 여자 말에서 나왔죠. like them 저 좋아요 그것들이 그럼 여기서 무조건 막히는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조건 C 하셔야겠죠. 그리고 더 이상 듣지 말고 바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뭘 해주겠다고 하는지 보기 볼까요? Do you have that red one in a women's medium size? 흐름만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빨간색 medium size이 있나요? I'll search our computer data 들리세요? 아까 칠판에 적었던 거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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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 our computer database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확인해 보겠대. 답은 무조건 뭐예요? 랩인 서치 그대로 놨고 D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단서 위주로 필요한 것만 딱딱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세요. 그죠? 자 저희 다음 자 16번부터 18번 보실 건데 보기 굉장히 길게 나왔네요. 자 우선 키워드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16번 질문은 우리 컨벤션의 서브젝트 주제가 뭐냐 라고 묻는 거죠. 주제 문제 질문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확률적으로 초반부 최대한 집중해서 동의가 나올 때까지 좁히시면 되겠죠. 자 17번 보시면 따옴표를 여자가 얘기했을 때 의미한 게 뭔지를 묻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간 의도 파악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풀이법을 여기다가 좀 적어놨거든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따옴표 문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따옴표 안에 문장을 소리내서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눈 누르면 이렇게 쭉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따옴표 문장이 그 대화 내용에서 그대로 들릴 거기 때문에 발음에 놓고 들어가셔야지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때 들리세요. 무조건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두 번째로 해석도 해보셔야겠죠. 표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도 해보시고 자 세 번째 보시면 예외적으로 보기를 정독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까 파트 3사 기본 풀이법 설명할 때 들으면서 동시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 명사 위주로 빠르게 밑줄만 쳐놓고 단어가 눈에 잘 보이게끔만 정리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도 파악 문제는 예외적으로 보기를 좀 꼼꼼하게 정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따옴표 문제에 대한 답은 따옴표 전후 문장 대화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이랬을 거야 이렇게 푸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 따옴표 전후 문장 듣고 그 순간 그 말을 한 배경이 뭔지 문맥상 풀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 17번 다음 편 읽어보시고 해석을 해보자면 나 바라는데 모두가 충분히 명함을 갖고 왔길 바래요. 모두 충분히 갖고 오셨죠?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보기 A 보시면 신문증이 등록을 위해서 요구된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의 진행자가 레프 어떤 추첨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커넥팅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썸 게스트 일부 게스트들이 네임 텍스 어떤 명찰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18번 보시면 스피커가 말하기를 무엇이 어렵다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자 준비하는 거 발표 그 다음에 시설을 매니지하는 거 아니면 베뉴 어떤 장소 공간을 시큐어 확보하는 거 롤 어떤 역할 직책을 퀴링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인지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 보기 보시면서 바로 들어보실게요. I'm so happy to see you all here for the 9th annual Heartland Agricultural Management Convention 자 여기서 끝났네요. 자 다시 한번 단서 좀 들어볼까요? I'm so happy to see you all here See you all here for 들리세요. Here for 여기에 와줘서 그죠? I'm so happy to see you all here for the 9th annual Heartland Agricultural Management Convention 답은 무조건 뭐예요? 대놓고 대놓고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마킹이 끝나고 내려가서 따옴표 들릴 때까지 이제 내용 들으시면서 다 쫓아가셔야 되세요. 문맥상 이렇게 왜 얘기했을지 보기 보시면서 가장 큰 턴아웃 참가자 수래요. 올해 여기 들리세요. In the field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찬스 기회가 있을 거야. I hope everyone brought plenty of business cards 자 따옴표 문장 읽어놨으면 들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17번에 이렇게 말했을 때 여자가 의미한 바가 뭐예요? 너 찬스 있을 건데 기회 있을 건데 많은 사람들을 그 필드 그 관련 분야 농업 분야에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야. 명함 충분히 가져왔지. 그럼 문맥상 이렇게 말한 배경이 뭘까 여러분? 무조건 C가 될 수밖에 없겠죠. 괜찮으세요? 단서 잘 나온 편이었던 것 같아요. 마킹이 끝내고 내려가서 질문의 가장 키워드 잡아놓고 보기 보셔야겠죠. 어렵다고 하는 거 나올 때까지 보기는 개인적으로 나는 슬퍼요. 알고 있다시피 너희들이 I've been running this event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이 event running 진행해왔잖아요. in hopes of creating a better future for our region and our industry. 바라는 마음에서 만드는 거 흐름 잡고 and I honestly believe that I have been making a difference. 다르게 만들었대. So it was not an easy decision 나왔죠. Not easy, not easy 쉽지 않았어. 이것 때문에 잡으셔야겠죠. 뒤에 그럼 답은 어떻게 나와나 여러분 무조건 이 포지션을 리브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대. 그러면 이 역할 이 직책을 내려놓는 거 그만두는 거 어려웠다라고 보셔야겠죠. 답은 무조건 D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9번에서 21번 풀어보실게요. 조금만 힘 내시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19번 질문 키워드 잡아볼 건데 메시지가 뭐에 관한 것인지 주제에 묻는 거죠. 보기 키워드 눈에 잘 보이게 등록하는 거 어떤 요리 대회 그 다음에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거 여행 일정을 수정하는 거 기념 행사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 거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고 자 의도 파악 문제 아까 앞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설명했고요. 여러분 여기도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자 20번의 다음 표현 내용 보시면 나 여전히 믿을 수가 없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라고 해석 가볍게 해놓으시고 자 보기 정독하셔야겠네요. 그죠? 자 A번 보시면 여자가 음 어떤 대회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자 보기 B 보시면 지시나 지시서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었다. 과거 그죠? 자 보기 C 보시면 그 결정에 대해서 놀랍다. 자 보기 D 보시면 avoid 피하고 싶은데 mistake again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는 걸 피하고 싶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자 21번 보시면 자 스피커가 after work 일이 끝나고 나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잡으시면 되겠죠. 미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비집 방문하는 건데 자 우리 이 단어 꼭 위에 가셔야 돼요. 우리 설립 말고도 업체 영업소라는 뜻이 있거든요. 다이는 식사하다 이 뜻이 있고요. 그래서 보기 A는 식당에 방문하는 거 이렇게 잡으셔야겠죠. 자 보기 B 보시면 공연에 참석하는 거 스토어에서 쇼핑하는 거 그 다음에 회의로 출발하는 거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우리 첫 문장부터 주제 단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보기 보시면서 보시는 거세요. 여러분 첫 문장부터 Hi, Christy. How are you? 어때? It's Madison. 난데 I wanted to talk about 주제에 뭐를 나왔죠. Talk about 이것 때문에 뒤에 무조건 집중 자 한번 더 들어보실게요. It's Madison. I wanted to talk about how we're going to celebrate Lance's retirement 자 이렇게 나왔죠. 나 토크아버트 토크아버트 하고 싶은데 How to celebrate 어떻게 축하 기념할지 뭐에 대해서 이 사람의 리타이어먼트 은퇴 파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러면 목적은 무조건 D가 돼야겠죠. 은퇴 파티 어떻게 해야 할까? 그죠? 이해되셨죠? 자 마킹이니 끝내고 내려가서 땅화표 들릴 때까지 내용 들어보실게요. 깜짝 파티 원한다면 우리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의논하기 위해서 디테일을 더 중요하게도 한번 호흡하시고 비밀로 킵해야 된대 unlike the party we had for our manager last year 들리시 unlike 다르게 지난해의 파티와는 다르게 비밀로 유지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잡아놓고 들어볼까요? unlike the party we had for our manager last year I still can't believe what happened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문맥상 이렇게 말한 비교는 뭐예요? 과거에 라스트 파티 우리 그때는 서프레스 파티가 다 노출됐잖아 이번에도 그러면 망할 거야 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맥상 이렇게 말한 배경은 그런 실수 실수라는 건 그 파티가 공개되는 거 서프레스 파티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반복되는 걸 피하고 싶다라고 보셔야겠네요. 그죠? 답인 D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마킹이 끝내고 내려가서 21번에 미래 나올 때까지 보기 보셔야겠죠? 질문의 가장 키워드 정리해 놓으시고 보기는 Anyway 한번 호흡하시고 I'm meeting a friend at the restaurant that just opened on Laramore street after work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Anyway 다음 뭐가 나왔어요? I'm meeting 나왔거든요. I'm meeting이 지금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가 나온 거야. 여러분 그래서 going to에 대한 단서가 나온 거고요. 내가 식당에 갈 거라고 했으면 식당 관련 단어가 들어간 보기 A keep 해놓으셨다가 뒤에 after work 나왔기 때문에 바로 A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특강이고요. 자 LC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작정 직청 직회에서 푸는 시험이 절대 아니라 스킬을 적용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어 시험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파트별 스킬 같은 거를 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잘 숙지하고 가셔가지고 이번 주 즉 뭐 11월 24일 시험에 조금이라도 적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공부했던 것보다 준비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촌파고다 종결투익의 LC종결 허니강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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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